아, 좋아. 야자, 형. 오늘도 수고 많았어. 숙소 냄새 줄게. 어서 가자. 미쓰리갈? 미쓰리갈 맞죠? 뭡니까? 내 편지를 썼소. 직접 전해주고 싶어서.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내 하루 종일 기다렸소. 말이 있나 싶었어. 안되냐, 어서 나가세요. 내 이상한 사람 아니오. 지식인이냐. 대학생이냐. 내 원래 대중가요 듣는 사람이 아닌데 무언가 홀린듯 매일매일 들었어. 그러다 하고 풍말이 생겼소. 그대의 노래가 나를 구했소. 그대의 목소리가 나를 살렸소. 그대를 보며 매일 울고 웃소. 그대를 더 알고 싶소. 나의 천사인. 이 papi에게 말씀드리기azed 다시 상을 줄 구요네. 이야! 아이 뭐하세요! 빨리 나오세요! 내꺼 오겠소? 난 이렇게 해주시오! 성oll doubled 하하하하